지금부터는 기술주 있죠. 어제도 제가 기술주 반도체 여러가지 논란 그런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이게 보면 연초 이후에요. 연초 이후에 기술주, 기술주입니다. 엑셀캐는 기술주에요. 나중에 이게 안 보이시면 이걸 딱, 화면을 찍으신다면 나중에라도 천천히 보세요. 확대해 주세요. 엑셀캐는 반도체 ETF가 되겠고요. QQQ는 나스닥이고요. 이거는 S&P500이고요. 이건 AMD의 특정 주식인데요. 연초 이후에 제일 많이 올라간 건 AMD에요. 이 다섯 가지로 보면, 그 다음이 반도체 지수고요. 반도체 지수고요. 그 다음이 22%라는 게 기술주고요. 그 다음이 나스닥이고, 그 다음이 S&P500이에요. 그러니까 14%에서 47%까지 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지만, AMD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건 등락이 있는 거예요. 등락. 나머지는 전부 다 ETF고요. 나머지는 전부 ETF고요. 이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본인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개별 종목을 찍겠다? 아니면 나는 ETF를 찍겠다? ETF도 S&P를 찍겠다? 아니면 기술주를 찍겠다? 기술주 안에서도, 애모다? 기술주 안에서도 반도체를 찍겠다? 잘 본인이 설정하셔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올해의 흐름입니다. 올해. 최근 1년 동안 흐름이에요. 오늘 이제 떨어졌어요. 오늘 떨어진 이유는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요일날도 강조드렸지만, 기술주는 3분기까지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기술주 전체가.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분기까지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되면 걱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반도체, 이건 똑같은, 이것도 똑같은. 이건 베넥이라고 사용하는 반도체 ETF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값만 약한다면, 이건 110달러짜리고, 아까 SOX에서는 200달러짜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있죠?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한 페이지만 보고 가시면,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약간 제가 뻥을 까면, 뻥이라기보다는 과장하면,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출처는 레피니티브가 되겠고요. 레피니티브요. 레피니티브가 되겠고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 토요일날 이렇게 정리할 때마다 말하는 건, 제가 추격된 것만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11개의 섹터예요. 11개의 섹터를 제가 큰 틀에서만 보여드렸잖아요. 맞죠? 잘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화면을 캡처하세요. 화면을 캡처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모든 사람한테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냥 학교에서 일하고 이런 거 없다고. 제가 이거를 왜, 이거를 요즘 느껴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그냥 모든 텍스트로 다 보내, 제가 포스팅했는데, 요즘 텍스트로 원하고 대부분 그림 파일을 붙이는 이유가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그래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똑같은 강의를 외부에 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구하고 피하게 JPC 파일이나 이런 것도 그림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보내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모든 11개의 섹터에, 11개의 섹터에,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속한 회사 숫자를 보여드린 것 같고, 이거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PR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PR이 되겠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의 어닝 증가율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전체는 여러분이 말씀드렸다니까 의미가 없고요. 11개 섹터에서, 11개 섹터에서 가장 강한 게 기술주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두 개 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인데, 이, 저기 보세요. 기술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요, 요거. 기술주는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예, 커뮤니케이션은 1분기만 마이너스고, 2분기에 17.4%의 증가율이 나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글, 구글이랑 뭐예요? 넷플릭스, 페이스북이 지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차트 보는데, 차트 제발 다 잊어버리세요. 차트 그냥 갖다 버리면 되죠. 냉정하게 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 주식할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런 걸 이해하지 해야 돼요. 헬스케어를 얘기 많이 하는 거가, 헬스케어가 계속 플러스가 납니다. 많건, 적건 간에.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주를 보셔야 되겠는데, 기술주는 전체적으로 68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기 보시면, 특히 요즘 반도체가 제가 핫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22%가 많이 오래 들어서 올라갔는데,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1분기에도, 이게 이거, 이거 제일 큰 분류입니다. 이 분류에요. 1분기에도 마이너스 19%, 2분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14% 해갖고, 내년 1분기에나 지금 플러스가 나요.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전체로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종목이잖아요. 제가 오늘 종목을 보여드린, 종목까지 나온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종목인데, 요새 이거는 반도체 장비 쪽이고요. 반도체 장비고요. 요거는 반도체의, 반도체의, 그 뭐죠? 메모리 비매름 반도체, 요거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요새에 보면, 반도체의 장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야. 1분기 엄청나게 떨어지고, 2분기 엄청 떨어지는데, 장비 쪽은 또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에스케아닉스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에스케아닉스가 지금 메롱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쪽에요. 요새, 요런 애들이요. 아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 리서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랩 리서치를 좋아하지만, 어찌됐든 숫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항상 실적 나올 때마다 반발하는 놈이 많은 거예요. 좋다는 놈이 있고, 극가적으로 안 좋다는 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변동성이 많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이 많은 주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PB라면 그런 건 권하지 않아요. 변동성이 많은 건, 초보 투자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매매하면 달라지죠. 인식을 하고 하는 거랑, 인식을 못 하고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반도체 장비 쪽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AMD랑,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AMD가 가장 핫하죠. 어찌되었건 간에, AMD가. 그럼 왜냐하면 AMD가 가장 핫한 것은 구글이랑 손잡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1분기와 2분기에 마이너스 50이, 마이너스 48이 나오지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70에서 200%, 300%까지 이기신 거예요. 지금 AMD가. 그래서 AMD가 지금 강한 겁니다. 오늘 뭐 떨어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오펜하이머가, 이건 이제, 콜오버 같은 거는, 저도 선호하고 있지만, 콜오버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핫하게 여겼다고, 엊그저께 지난번에 강의할 때, 장우석 본부장님도 얘기했던 주식이라는 거잖아요. 콜오버가, 콜오버도 이제 보면, 2분기에 플러스가 났다가, 전체적으로 내년도까지, 내년 이후에는 좋아지는 쪽, 그렇죠? 여기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에, 오펜하이머 같은 것은, 브로드컴 같은 것을,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반도체 주식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속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주식하시면, 미국 에널리스트, 비판하고,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면, 저랑 대화가 잘 안 되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도, 결국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하는 건데,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그림 하나 갖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주말이나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시간 갖고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이 그림만은, 여러분들, 딱, 딱, 좀, 잘 안 보이더라도, 딱 뭐라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사진으로 캡처해 갖고, 딱 보세요. 지하철에서도 좀 보세요, 이거.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히, 기술주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만, IT를 주시고,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좋다 이거죠. 마이크론 테크놀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 좋아서 샀어. 살 때, 최소한, 이런 것들은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75달러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다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사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많이 감소했다고. 그런 거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알고 샀으니까. 뭐든지 본인이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늘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IT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트코는, 기본적으로 저는 선호하죠. 코스트코는. 왜? 코스트코를 안 가는 사람은 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렇지만, 코스트코를 자주 가는 사람. 저는 뭐, 서울에서도 있을 수도 그랬고, 여기 있어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가요. 뭐, 가깝기도 하고 가지만, 할 때마다 사람이 많은 걸 보거든요. 사상 쪽까지는 가는 건데, 오늘 보시면, 또 텔시 어드바이저 그룹에서, 오늘 또, 목표 주가를 265달러로 올렸네요.